안녕하세요. 반가워요, 반가워요. 제가 여기 오탁 여행사 사장이에요. 재훈이 형님은 지금 어디서 모아보신 거예요? 지금 가는 데는 아마 네가 더 좋아할 곳이야. 왜 그러세요, 탁재훈 씨. 이런 식이면 정말... 홀딱 반해버립니다, 이런 식이면. 너무 안 돼! 더 올라간 거지? 너무 좋아! 황준아. 준비 잘하고 있지? 그럼, 나는 오늘 준비를 잘하고 있어, 완벽하게. 축하합니다. 우리 둘 다 너무 축하하고 다시 한 번 고맙고 고생했어. 어머, 어떡해.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... 어머, 어떡해. 또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. 너를 위해서. 너만을 위해서. 넌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해.